2019년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찬란한 대가야의 혼과 숨결로 열어가는 미래의 꿈 대가야 생활촌 개장 세계 현 페스티벌 뮤지컬 가압고 신기한 VR 항공 우주로봇 체험 등 대가야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잇는 화합의 축제 앞마다 2019년 4월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